바나나와 피해야 할 음식 조합과 건강 섭취법 바나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. 첫 번째, 바나나와 탄산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탄산음료에 함유된 인산은 칼슘, 철분,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. 두 번째, 감자와 바나나의 조합도 필요해야 합니다. 높은 칼로리 함량으로 인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바나나와 오렌지를 동시에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이 조합은 위상과다, 속쓰림, 그리고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어요.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바나나를 올바르게 섭취하고 위에 언급된 음식 조합은 피해주세요. 건강을 위한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.